안녕하세요. 달그락TV입니다. 오늘은 들깨농사, 고추농사 그리고 여러 작물들에 대해서 건조를 하는데 필요한 건조기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형 건조기도 있지만 텃밭용으로 그리고 애견용으로 꼭 필요한 소형 건조기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대표님이 나와 계신데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달그락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고추건조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흥생활가전의 대표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여기 오늘 제품 두 가지를 갖고 오셨는데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은 가장 문의가 많고 7월달 8월달 성수기 때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인 가정용 소형건조기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7단이랑 8단 오늘 제품 소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7단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생고추 기준으로 최대 건조 용량이 18kg에서 20kg 됩니다. 그리고 8단 건조기는 32kg에서 최대 36kg까지 되겠습니다. 소비 전력은 7단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70와트고요. 8단 건조기는 저희가 1.6kW. 두 개 다 농사용 전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코드만 꽂아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존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기준으로 했을 때 55도에서 48시간 이상을 건조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 태양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조금 더 좋은 걸 사용해서 저희는 30시간만 말리면 바로 고춧가루를 낼 수 있어요. 칼바니움은 알루미늄이랑 아연을 합성해서 그렇게 제작한 특수 재질로 어르신들은 스테인레스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스테인레스도 결국에 녹이 슬거든요. 그런데 갈바니움은 녹이 안 슬고 작물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플러스 체반 그리고 갈바니움 체반 두 개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 두 칸 정도는 비우시고 이 밑에다가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천 같은 거를 깔고 이렇게 건조를 시키거든요. 맨 위에 칸을 왜 비우냐면 이 위에 펜이 있어요. 가루가 펜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되게 많이들 해주시는 질문인데 이 건조기 안쪽에 보시면 양 옆에 구멍이 있습니다. 바람이 나와서 이 안에서 돌아서 양 방향으로 건조가 되기 때문에 따로 작물을 뒤집어 주지 않아도 구멍 뚫린 체반 사이로 전부 다 온기가 돌아서 다 순환돼서 균든하게 건조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정보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이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7단과 8단 같은 가정용 품목은 해당 품목이 아닙니다. 저희가 11단 이상부터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제품 중대형 건조기만 가능합니다. 11단도 취급하시잖아요. 네. 전부 다 취급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보통 지자체마다 전부 다 시행하는 일정이 다 다르지만 보통 1, 2월 달에 그렇게 지자체에서 시청이나 군청에서 동사무소로 그렇게 통보를 해주면 동사무소에서 마을 이장님께 그렇게 전달해드려서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저희 태양건조기에 제작되는 모든 부품들은 전부 다 100% 국산입니다. 중국산은 쓰지 않고요. 그리고 들어간 철판 두께 자체도 타사 건조기에 대비해서 0.2T 정도 타사는 1.1T 정도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모든 철판이 1.2T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정말 튼튼하고 보장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S은 확실합니다. 저희는 20년 이상 경력의 공장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서 출고 전 검수까지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보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AS은 1년 무상이고요. 그 이후에도 전화주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뿅! 기계 설명에 대해서는 단람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받으시고 전원 코드를 꼽아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띠스터리 들으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작정지 버튼 눌러주시면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처음에 제품을 받으면 현재 온도, 설정 온도, 설정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설정 온도가 55도에 3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55도에. 근데 제품 설명서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오늘 고추를 할 거거든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50도에서 60도, 40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제품 기준이에요. 요새 제품이, 요 제품은 또 업그레이드가 또 됐습니다. 제품 앞에 붙어있는 걸 보면 고추 50도에서 60도, 28에서 30시간이면 됩니다. 기존 제품보다 한 20%에서 25%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60도에 30시간으로 고추 5kg를 말려 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고추가 나오는 시즌이 아니잖아요. 여기 신흥생활가장 대표님께서 이 생고추를 구해오셨어요. 5kg를. 그래서 그 5kg로 건조하는 거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쓰시다가 건조가 잘 안 돼요. 제품이 고장난 것 같아요. 라고 컴플레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열 중에 아홉이 대부분이 요거 때문입니다. 다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돌리는 게 있죠. 우리 무슨 난로 구멍처럼. 요게 뭐냐면 이제 바람을 빨아들이는 구멍인데 지금 저희가 비가 왔잖아요. 한 3일 동안. 이렇게 습할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100% 다 열고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한여름에 좀 습할 때 그럴 때는 한 80% 정도만 열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좀 건조하죠. 그럴 때는 요렇게 한 30% 정도만 열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 건조기로 매주 같은 것도 숙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신 분들이 많던데 아무튼 숙성하실 때는 요렇게 100% 다 닫으시면 돼요. 요 두 개가 딱 맞으면 요게 100%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또 다 닫으면 안 되니까 다 닫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죠. 요게 100% 다 닫은 겁니다. 요렇게 하고 이제 숙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추 5kg 건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세팅 온도에서 저희가 고추를 말리는 온도로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55도에 30시간 되어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60도로 요 올림 버튼 보이시죠. 올림 버튼 그죠? 요걸 눌러서 60도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도 30시간 세팅되어 있으니까 30시간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대로 두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현재 온도, 설정 온도, 설정 시간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쉽게 직관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히터나 송풍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도 이렇게 불이 직관적으로 들어옵니다. 히터가 켜져있다. 그다음에 송풍이 켜져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60도에 30시간 원래 40시간인데 정말로 30시간 만에 이 제품이 건조가 되는지 논스톱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문을 열어서 중간에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사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면 아이고,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맞고 하고 있네. 부족하면 조금 시간을 늘려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희는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논스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추건조기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로 장난 안 치니까 논스톱 30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드라이로 들어있어요. 드디어 30시간 뒤에 첫 개봉입니다. 저희 미리 안 열어봤어요. 맹세하고 하늘에 맹세하고 안 열어봤습니다. 처음 열어보는 겁니다. 안에 건조가 안 됐어도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왜? 시간 좀 더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달리다 밑쪽으로 오시죠. 자, 열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꺼내서 자,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편리 들어보세요.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건조기 이거 너무 바삭 마른 거 아니야? 시장에서 파는 건 이것보다 좀 덜 말랐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봉지 같은 데 어디 담아서 두시면 얘가 수분을 빨아먹어요. 그러면 다시 말랑말랑 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건조가 잘 됐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거 40시간 대비 10시간이나 단축이 됐어요. 20%에서 25% 성능까지 향상이 되는데 이러면 전기세도 적게 나옵니다. 확실히 빨리 말리니까 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은 8단짜리가 좋고 아, 나는 애견 간식이 주고 텃밭이나 말리는 것들은 좀 작아 아니면 가끔 무말랭이나 정도나 해먹어 하시는 분들은 7단 구매하시고 그리고 또 농사를 크게 지시는 분들은 농업용 전기를 끌어서 아니면 농업용으로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큰 것까지 나오니까 신흥생활과정 이 업체 검색하셔서 다양한 건조기들 한번 쇼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람이었습니다. 오, 잘 됐어. 오, 잘 됐어.